안녕하세요 여러분. 하루 1분 영어, Kelly's Fun English, Kelly입니다. 오늘은 어떤 문장을 갖고 왔을까요? I can't make it. I can't make it. I don't think I can make it tonight. 자, make, 만들어요. 뭔가를 만드는 걸까요? 만들 수 없어요? 그런 말이 아니라 정해진 약속이 있는데 갈 수가 없을 때 원어민 느낌 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Oh, sorry. I don't think I can make it tonight. Like, 내일 우리 강연 가기로 했잖아. 나 못 갈 것 같아. 이렇게 이거 너무 아파. I don't think I can make it tomorrow.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Make it. 해내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너무너무 차가 막혀서 늦게 왔어요. 겨우겨우 온 거죠. 겨우 8시 끝나기 전에 왔어요. 왔구나. 해냈구나. You made it. 이라고 얘기합니다. You made it. 기억하실 수 있겠죠. 어렵지 않아요. 하루에 1분 영어. Kelly's Fun English. Bye-bye.